민주당에서는 연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속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죠.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행사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름,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직책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 띠지가 같이 붙어있어요. 김의겸 의원은 그 사진을 보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공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잔인하다고 논란이 됐던 그 무속 행사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의겸 의원은 행사장 위에 걸려있는 연등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이름들 중에는 대통령 이름도 있었고 오히려 민주당 측의 다른 지자체장 이름도 있어서 민주당도 관련된 행사였다라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가 주술 논란으로 공방을 벌인 셈인데 윤 후보님 대통령 이름이나 다른 민주당 지자체장 이름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확인을 하신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이 써있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자꾸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세계에서 지금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신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대한불교종정협의회라는 곳인데 여기 사무총장 맡고 있었던 서 모 씨는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 4050위원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분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때 저희가 역으로 도대체 대통령의 연등에 대통령의 이름이 연등에 왜 올라와 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공세를 저희가 취해야 되는 얘기예요. 아무런 연관고리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대표와 관련은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것을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사실까지 다 밝힌 다음에 또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저희 쪽에 불리한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분 어렵게 비례대표 의원 되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 이름도 있고 민주당 지자체장 이름도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럼 김의겸 의원이 그런 것도 아울러서 좀 밝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저는 그건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선거운동 첫날에 진짜 우리가 또 다시 어떤 이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로 논란을 하는 게 저도 좀 안타까운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계속 작년부터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둘러싼 어떤 무속 논란들. 그래서 이제 굿 같은 경우는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선거의 어떤 공세나 의혹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건진 법사라는 분이 또 이 행사에 주요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저분이 앞으로도 어떤 영향, 그러니까 이 두 부부와 어떤 인연이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국태 안민, 국은, 용성에서 아마 이제 국가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구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통령 이름이나 충북도지사, 현장이었던 충북도지사 이름도 그리고 또 다른 아마 옛날 정치인들의 이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좀 포괄적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대부분 이런 데는 어떤 정치 지도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원을 할 텐데 왜 정치 지도자도 아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행사 측과 뭔가 구체적인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일종의 저주의식을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문을 또 올렸습니다. 아무리 경쟁 국면이라지만 이렇게 상대를 저주하는 모습, 글쎄요.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과 그 모습들,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금 지나친 게 아니라요. 이것은 무슨 사극에서나 보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너무 증오의 표현이 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진영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선거 승리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민주당 선대위, 그 분위기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호남 지역 공약에 나섰습니다. 어제 첫 유세에서 심상정 후보는요.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를 나란히 겨냥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자질과 능력, 국민들이 몰라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후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빈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보수입니다.